이재명 지지자 황현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재명 지지자라니 이렇게 시원하게 커밍아웃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재명 지지자 황현필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제가 느낀 점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렛츠고 스타토 자 먼저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시는 우리 이재명 지지자 황현필 선생님 근데 역사를 역사답게 가르치면 안되죠 도대체 역사다운게 뭔데? 너답지 않게 왜이래? 나다운게 뭔데? 뭐 이런 드라마 대사가 생각나고 아주 그냥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황 선생님 역사에 역사다운건 없어요 역사에 다운건 없어요 뭘 다워답기는 역사는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팩트지 여기에 뭐 다운게 어딨어 왜 역사가 뭐 다워야돼요? 역사가 이재명 지지자 다워야되나?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역사의 왜곡이 딱딱 들어가주면 아 역사답다 이게 역사지 그런거 없이 그냥 사실만 말하면 으다 이건 역사답지 않단게 이런 기준이 있는거 자체가 이미 틀려먹은거라고요 이건 그냥 역사를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왜곡을 하겠다는 자백이야 다음 두번째 소수의 기득권에 집중되어 있던 여러가지 이익과 권력을 분산시켜서 다수의 민중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리더들이 현재 역사에서 각광받고 존경받는거다 똥싸고 있네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이게 이짝 사람들의 전형적인 망상이죠 권력은 나쁘고 민중은 좋다 소수는 나쁘고 다수는 좋다 높은건 나쁘고 낮은건 착하다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들이 선하다 따라서 한명의 리더가 존재하는건 끔찍한 독재고 막 사공이 엄청 많아가지고 와글와글해야 위대하고 숭고한 민주주의다 어떤 결정이 맞느냐 틀리냐보다 그 결정을 몇 명이 했느냐에 집착하는 모습 뭐 그래요 여기까지는 뭐 그 사람들이 그런걸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원래 저런 사람들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줄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알고보면 이 사람들이 결코 이런 것만도 아니라는게 문제죠 이 황현필 선생님이 지금 하신 말씀들은 다 진심이 아닌거야 아니 진짜로 권력을 민중들한테 막 나눠주고 본인은 그냥 헐렁하게 무소유하고 절대 권력을 막 휘두르지 않는 리더가 정말로 존경스럽다면 아니 그럼 어떻게 이재명을 좋아할 수가 있어? 이재명이 언제 자기 권력을 국민들한테 막 펑펑 나눠주겠다고 말한적이 있어? 이재명이 막 허허허 웃으면서 도덕적이고 착한 척이라도 하는 인간이야? 전혀 아니잖아 오히려 그 반대잖아 권력은 강한 권력자가 딱 쥐고 이걸 잔인하게 써야 된다 도덕이 뭐가 중요하냐 능력과 추진력이 훨씬 중요하다 리더가 이것저것 약한 모습이나 보이고 물러터지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나는 다수의 민중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소신있고 깡단있게 불도저처럼 막 추진력있게 밀어붙이는 능력있는 리더다 이게 평소에 이재명이 맨날 입이 닳도록 하는 말이잖아 사실 한국인들이 정말로 이 황현필의 말처럼 다수의 민중들한테 막 자기 권력을 나눠주는 착한 리더를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재명이야말로 절대로 존경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야 이 모순덩어리 아저씨야 자 다음은 세종대왕 얘기를 하고 계셔 세종대왕께서는 승리학자들 유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자 권력을 깨고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절대 권력은 나쁘다 민중한테 권력을 나눠주는 리더야말로 좋은 리더다라고 하셨잖아 그래놓고 세종대왕 얘기는 왜 하시는 거? 세종대왕이야말로 1인독재 끝판왕 아니냐? 끝판왕에서 진짜로 왕이잖아 이 사람 조선에서 왕이 뭐야? 신이잖아 대대손손 세습독재 절대신 이 절대왕권의 왕이 갑자기 왜 무슨 기득권의 저항이라도 한 인물로 묘사되는 거지? 조선왕들한테 기득권이란 중국 황제밖에 없었어 근데 조선 500년 동안 중국 황제한테 어떤 조선왕이 그렇게 저항했었지? 내가 보기에 조선의 왕들은 본인들이야말로 다 절대 기득권이고 단 한 명도 더 기득권인 중국 황제한테 저항한 인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리고 세종대왕이 민중들한테 뭔 권력을 그렇게 나눠줬어? 세종이 뭐 백성 참여재판을 하기를 했어 왕실에다 조폭 양아치들 불러서 감투를 씌워주고 대장동 사업 같은 걸 진행하기라도 했어 그리고 뭐? 성리학자와 유생들이 갖고 있는 문자 권력? 일단 황현필 선생님 하나만 대답해보세요 왕이 더 권력자예요? 성리학자 유생 신하들이 더 권력자예요? 아니 이짝 사람들은 진짜 막강한 권력자들을 왜 자꾸 무슨 기득권에 저항이라도 한 무슨 교섭단체 대표같이 묘사를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리고 세종이 진짜로 한자 권력에 저항을 했다면 본인부터 한자를 안 쓰고 한글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세종도 죽을 때까지 중요한 서류들은 다 한자로 썼던 것 같고 세종의 아들도 손자도 대대손손 조선왕들은 물론 그 신하들, 조선의 기득권들, 양반들 싹 다 모두 다 끝까지 다 한자만 썼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솔직히 세종대왕이 진짜로 하층민, 서민, 상놈들 노비층을 진심 사랑했다면 어차피 그들이 살면서 별로 쓸 일도 없을 것 같은 문자 같은 걸 굳이 열심히 고안해서 만들어주는 것보다 그 이전에 이 백성들이 평생 대대손손 노비로 가축처럼 살게 만드는 끔찍한 노비법을 없앴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세종대왕은 없애기는커녕 그걸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계속 노비로 살도록 만드는 더 강력한 노비법을 추가로 만들어서 더 정착시킨 분이야 아니 다들 생각을 해보라고 당시 상놈 노비들이 무슨 살면서 문자 쓸 일이 있어 다 어차피 다 까막눈인데 이 사람들은 애초에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서 서로 사마띠 아니해서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해 본 척이 그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어차피 힘들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왜 힘들까 봐 그렇게 열심히 문자를 만들어주겠어? 굳이? 내 생각에는 애초부터 세종대왕의 머릿속엔 노비나 상놈들은 가축급으로 낙인이 찍혀 있어서 아예 인간 취급은 물론 고려 대상에도 없었던 것 같고 세종 눈에 보이는 어린 백성이란 살면서 중국 한자를 써야만 하는 계층들 최소 4대부급 이상의 자제들 이 사람들이 평소에 중국 한자를 공부하느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꾸 보니까 이들을 위해서 훌륭한 문자이자 발음기호인 한글을 고안해서 이 양반 계층들이 중국 한자를 더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왕으로서 도와준 게 아니냐 이게 내 생각이야 세종이라는 어마어마한 절대왕의 눈에 성리학자나 유생들이 무슨 절대 권력으로 보였을 리가 있어? 오히려 그 반대로 어린 백성들로 보였겠지 그리고 그 밑의 계층은 아예 머릿속에 없었던 게 아니냐는 게 내 킹리적 가심이라고 자 다음엔 또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시네 그 오랜 시간 전장에 계시면서 기득권에 저항하셨고 어떤 기득권에도 발을 담그시지 않으셨다 아니 이순신인데 아 이순신이 뭐야 삼도수군 통제사 아니야 삼도수군 통제사면 당시 양반 중에서도 무관으로서 출세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의 최고 레벨급인데 이 사람을 무슨 갑자기 기득권에 저항하신 분이라고 포장을 안오? 어떤 기득권에도 발 담그시지 않았겠지 본인이 해군 참모총장급 기득권인데 매 꼭대기 기득권 그러면서 하는 말 봐 윤석열은 일본이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도록 도와준 원균이래 예예 아니 21세기에 일본이 한반도에 올라오게 되면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시고 지금 한국이 유사시에 일본에 지원 요청을 해서 그때 올라오는 일본군이랑 100년 전에 한일합방 이후에 한반도에 올라왔던 그 일본군을 그걸 똑같이 보시는 놀라운 시대착오적이신 분 제국주의 식민지시대 일본과 21세기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일본은 너무나도 다른 나라인데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른데 미국은 심지어 이걸 정확하게 보고 과거에 그렇게 죽을 똥 살똥 싸우던 관계였음에도 같이 손을 잡고 미래지향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는 100년 전에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아주 그냥 시대착오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일본군이 100년 전 일본군이라고 생각하고 쟤네들 올라오면 큰일나 또 우리를 따먹을 거야 이러면서 돌을 던지고 있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아니 도와달라고 해서 도우러 오는 건데 뭐가 문제야 유사시에 동맹국끼리 그럼 도와야지 안 도와? 만약에 유사신데도 도우러 안 오면 저거 보라고 일본 나몰라라 한다고 또 지랄 발광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정조대왕 얘기하시는 거 봐 뭔 노론 일당 독재 기득권에 맞서신 분이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기 위해 그들에 맞서 노력을 하셨다 아니 정조대왕도 대왕이잖아 대왕 대왕이 미친 기득권이지 뭔 대왕이 그렇게 무슨 일당 독재 기득권에 그렇게 맞섰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여튼 기득권에 맞서는 거 정말 제일 좋아해 무슨 기득권 맞서는 패티시가 있는 거 같아 그럼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득권에 민주당 180석 기득권에 전국을 다 차지한 지방자치 기득권까지 그 어마어마한 일당 독재 기득권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당인데 왜들 그렇게 국민의힘은 안 좋아하시노 또 봐봐 김구 선생님은 해방 이후에 친일 기득권에 맞서서 민족의 분단을 막고 통일된 한반도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셨대 아니 여기까지만 말하지 말고 그 김구 선생님이 꿈꾸던 통일된 한반도가 어떻게 통일된 한반도인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 한반도인지 아니면 북한 공산주의로 통일된 한반도인지 아니 이것도 말씀해 주셔야지 왜 한마디도 말씀을 못하셔 그러면서 와 이재명 와갖고 감격한 사진 봐 이재명이 직접 찾아오셨어 이건 무슨 김정은이 북한 인민들한테 민생시찰 나왔을 때 그 인민들 감격하는 표정이랑 뭐가 다르노 그러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막 추앙을 하시는데 그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도 설명을 또 못하시는 분 하긴 나라를 망치는 일도 일이기는 하지 나라를 망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분이니까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니네 대통령은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 국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행사해야겠죠 이건 또 뭐야 아까 하신 말씀이랑 다르잖아요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나눠줘야지 나눠줘야 된다면서 그걸 안 나눠주고 자기가 쥐고 앉아서 자기가 다 판단해서 에이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이러면서 막 지가 쓰는 거는 이거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나쁜 행동이잖아 아니 이런 놀리면 전두환 또 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행사하셨지 물가 안정시키고 치안 안정시키고 올림픽 개최하시고 다 국민들, 시민들, 서민들을 위한 거 아니야? 같은 영상 안에서도 말이 막 바뀌시는 분 그리고 다음 이미지가 제일 충격이네 뭐? 자유와 평화와 평등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아니 이게 어떻게 같이 올 수가 있어? 황 선생님 자유와 평등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을 자유롭게 해주면 바로 생기는 게 격차예요 뛰는 놈, 누워있는 놈 다 다른데 어떻게 평등이 될 수가 있어? 진짜로 평등한 나라를 만들려면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거고 진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평등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동그라면서 네모난 걸 찾고 있어 그러면서 또 무슨 재벌과 언론과 검찰 기득권 짬짬이 뭐야 이건 또 이것도 다 미친 망상 아닌가? 아니 검찰 공화국이 도대체 뭐가 무서워? 진짜로 검찰 공화국이 찾아오는 게 무서운 사람들은 지금까지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정권이 바뀌면 앞으로 검찰청을 들락거려야 할 사람들 그 좌익 운동권 기존의 정치인 기득권들이나 걱정해야 될 게 검찰 공화국이지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뭔지 경찰이 뭔지 그런 거 알지도 못해요 자꾸 그 운동권 정치인들한테 빙의시키지 말란 말이야 검찰 공화국 하나도 안 무서워 조폭 양아치 정과 사범 공화국이 될까봐 무섭지 그러면서 후손들이 2022년의 선택을 정확히 역사로 평가할 거래 똥싸고 계시네 또 이재명이 뽑힐 경우에 아 좋았다고 평가해야만 하고 윤석열이 뽑힐 경우에는 아씨 나빴다고 평가를 해야 그게 님들이 말하는 후손들의 정확한 역사평가겠지 이 평가 외에 이재명이 뽑히고 나서 아 나빴다고 평가하거나 윤석열이 뽑히고 나서 아 좋았다고 평가를 할 경우에는 그건 다 부정확한 평가고 역사인식이 없는 엉터리 평가겠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솔직하질 못해 그동안 6.25에 대해서 이렇게 망언을 하시고 북한에 맞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과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가족들이 다 뒷목 잡고 쓰러질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홍범도에 대해서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서 윤석열이한테 막 저격이나 당하셨던 분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역사를 가르치나 너무너무 이상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지지선언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끄떡끄떡 뭐 퍼즐이 아주 잘 맞춰지고 납득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내 새끼가 저런 선생을 만날까봐 너무너무 걱정이다 이거야 투표합시다 이러면 안 돼 사전투표가 뭐고 꼭 합시다 이재명이 당선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기고만장할 걸 생각하면 투표합시다 끝